와우 생긴것좀 봐 엄청 빨라 헤엑 투명함도 쓰니? 어 잘가 선물 챙겨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아 너무 보상 구리다야 얘네 되게 약한 애들이었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타르방패 들고 레반트까지 넘어가 보는걸로 하죠 자 아웃워드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저번시간에 타르방패 먹고 레반트로 간다 그랬죠 일단 타르방패 먹으러 가겠습니다 출발하죠 자 도착했습니다 어휴 되게 머네 자 다시 만들어 주세요 타르방패 무게가 10이었죠 타르 도끼가 무게 8에 데미지가 57이었잖아요 속도가 대신 느렸죠 그럼 감안하면은 방패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없을거에요 그쵸 충격 충격저항 피해량만 있죠 속도는 기본적으로 스킬에 부여된 속도로 치는거 같고 속도는 상관없으니까 튼튼하기만 하는데 제발 만들어 주세요 다른거는 다 이제 양손무기 4개 한손무기 4개 넌 양손무기 아니니? 자 5개는 양손무기 차르방패 갑니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차르방패 추가 야 피해량은 낮은데 충격이 66이면 말 다했다 충격 너무 좋다 어 내구도가 없네? 랜턴처럼 어 그러면은 무한대로 맞고 있어도 돼? 어 내구도가 그냥 아예 없네 랜턴처럼? 음 어 괜찮은데 도끼 내구도 있었나 기억 안나는데? 없었겠지? 어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내구도가 없는게 장점이란 말인가 좀 느낌 세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동하도록 하죠 혹시 몰라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메인캐스트 그 마지막에 만났던 도살자의 심장 형태를 한 아름다운 보석 가져왔어요 가죠 자 차르방패 성능 좀 볼까요? 어 성능보기 앞서서 불빛이 뒤로 나와서 좀 거슬리네요 그리고 방패가 굉장히 크죠? 딱 다크소울 대방패 같은 느낌이죠? 음 이거는 잘 보호되겠다 이게 판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것도 몸이 다 가려지네 덤벼봐 충격 66 오우야 이 덩어리가 이 정도로 데미지는 조금 낮은데 그 정도는 충격이 높으니까 괜찮지 갑에 다섯개나 주네 여행식량 만들라고 타흐틴 막 집어넣는데 자 이제 이동하죠 오 도살자 자두정이 257번 하네요 간략하게 왔다갔다 하면서 얻은 것들 거래해줬구요 이 도시로 온 이유는 이제 새로운 도시에 갈텐데 처음 가는 곳에 돈을 갖고 가야죠 여기에 70 깨나 이거 72개나 있죠 아 이거 안침 가면 서럽거든요 근데 이 서면 기록 어디다 써먹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피피방패 여기있네 이제 뭐 쓰레기지 나한테는 쓰레기지 악마 방패 넣어놓구요 또 가져갈 거 있나 여행식량 두개 사가면 되네요 이것도 한 넣어놔 두개나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금괴를 싹 다 가져갑시다 어 너무 과한기 과하긴 한가 아 이 정도 가져가야지 무시 안 당할라면은 총기 국가인데 이 정도 갖고 가야지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이동합시다 야 너희가 썩는 꼴을 다 보네 야 진짜 사슴 개쎄다 비스트골렘을 그냥 씹어먹네 역시 날 유일하게 죽인 몬스터다워 딱 돼 뿜 오우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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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사슴이야 쟤는 잘못 만들었다니까 뭔가 선들이 너무 짧아 말도 안돼 저거는 뭐 이제 내 상대는 안되지만 아 자 일루고 왔네요 저번에 아 여기네 너무 길 이상하지 않나요? 저기는 막혀있지 않나서 심지어 한번 가볼까? 여기 뭐하는 덴가에서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죠 저를 못 가네요 자 새로운 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행식장 4개 필요해 여기는? 딱 4개 있네 어어 야 새로운 맵 왔어요 처음 오는 데죠 어 날씨 되게 덥나봐 그리고 골드리치 갱신됐다는데 아마 뭐 아이템 받으러 가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어 야 많이 걸어왔나보다 일주일이 한 번에 간거야? 그건 아니겠지 야 여기는 화내서 괜찮겠다 근데 먹을 거 어디서 구하냐? 선인장 같은 거 먹어야 되나? 새로운 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맵으로 왔으니까 지금까지처럼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녀석 있네요 더워서 이거 괜찮을라나? 맵이 되게 단순하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오아시스 일단 이번 목표는 맵을 전부 보는 거니까 우리가 보면서 가죠 레반트 요새 어 윈드탑 난파선 부두 스톤 타이타네굴 레반트 유적 이게 진짜 알짜배일 것 같은데? 딱 봐도 오아시스 있어 다행이다 나 물 없을까봐 약간 불안했는데 잘 됐어 강물이네 나무 있죠? 오 이번편은 약간 이제 그렇게 갑시다 약간 이제 부드럽게 천천히 합시다 야 되게 좋다 음 아 이번에는 신발 그냥 갈아 신어놔야겠다 천천히 하자 일단은 물을 좀 마시고 물을 마시면은 그게 되거든요 약간 이제 열에 있어서 약간 보호가 되죠 너무 더운데? 죽겠는데 이거? 계속 마셔봐 열에 보호해주는 거를 생존자의 영역을 그걸 만들 걸 그랬다 혹시 쟤네들이 뭐 주지 않을까? 아 이런 데서 약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아 너무 더워 이거 이거 더우면 지구력 소모가 확 상승합니다 이미 50% 상승했죠 냉기라도 바를까 우리? 냉기 바르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어 도망가네? 그냥 치킨인가 보다? 한다 덤비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네요? 어 그냥 아예 도망가죠 도망가는 것까지 잡고 싶진 않고 비즐 크리스탈 저기 있고 어 저게 타이탄인가 보다 타이탄 그 무덤 무덤이냐? 타이탄 동굴 안 죽은 놈들 무덤에 넣으면 안 되지 얘네 걔네들이네? 그 자검 휘두르던 애들 저기 세 마리 몬스터 있는데 저건 뭐 세 마리나 있으니까 약한 몬스터겠죠 이동합시다 쉐러로도 시체 막 바닥이 널브러져 있고 방심하면 안 돼 사슴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여기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긴 뭐하는 곳이니? 죽겠는데 이러다가 진짜로 더위에 도움이 된대 아 진짜 죽겠는데 야 잠깐만 더위 방어가 너무 떨어진다 야 이래도 좀 문제 있는데 야 저 이거 죽겠는데 진짜로?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어디 건물로 들어가자 잠깐만 잠깐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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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대 유적으로 들어가자 고대 유적 어딨어 저건가? 너 왜 못 뛰니? 더워서 그래? 이거 못 뛰어요? 아 이것 때문에 못 뛰는구나 그냥 빨리 뛰어 저 벌집 같은 거가 하이브 냄새나는데 색깔만 다르지 일단 빨리 들어가야 돼 어디 하이브고 나발이고 여기 몬스터 한 마리도 없네요 일단 아무도 상관없어 들어가 뭐야 여기 뭐야 어디야 아 레반트야 여기가? 아 레반트야 여기가? 하이브 감옥 일단 들어가 글 Warner 멍 파이팅 헤블뤼 엑소 퓌 이 핸드백 aval 예 글